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애프터 이펙트 입문편을 같이 공부할 송승빈이라고 합니다 딴 제 소리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솔게이트 스튜디오 코리아의 CEO로 맡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혼달에 비롯한 다수의 광고와 뮤직비디오에서 비주얼 이펙트 슈퍼바이드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지금부터 애프터 이펙트가 무엇인지 왜 영상을 한다면 애프터 이펙트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계의 포토샵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상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, 아비드, 파일컷 프로 이런 툴들은 영상 툴인데 이것은 영상 편집 툴이에요 물론 여기서 영상의 기본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효과의 전문적인 툴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프로그램들 프리미어 프로, 아비드, 파일컷 프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화려한 영상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그냥 단순히 애프터 이펙트가 어떤 건지 맛보기만 할 거니까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좋는데 그냥 이게 뭐가 뭔지 아직 모르겠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그냥 보고만 계세요 자 일단 처음 하실 게 여기에 있는 학습 자료실에서 1강 소스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압축을 푸시기 바랍니다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일단 처음부터 갈게요 파일, 임포트, 파일, 여기서 신호의 대회 이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컴포지션 컴포지션, 유컴포지션을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는 우리가 이제 1920x1080, FHD 그리고 이거 스케어로 픽스에 맞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맞고 여기 사이즈가 다 있는데 이 사이즈와 같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길이도 10초 맞고 OK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생겼죠 컴포지션이 이걸 눌러서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우 대회 이걸 가지고 와서 놓으면 영상이 불러와지죠 자 근데 영상이 조금 심심해요 제 말은 컬러가 좀 약해요 조금 자 그러면 이펙트 컬러코렉션에서 레벨 가신 다음에 이걸 조금 키우고 레벨 포탑하시는거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조금 어두운 값이 작하니깐 조금 더 어둡게 살짝 어둡게 하고 그리고 눈도 살짝 더 잘 보이게 밝게 하고 전반적으로 감마톤을 밝게 하고 이쯤이면은 아까보다 좀 더 선명한 화질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툴이 있어요 타입 툴 그걸 누르시고 어 글자를 좀 쓸 거예요 자 글자는 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뭐 눈 눈이 내리는 날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제설 작업하기 싫다 군대에서 많이 해가지고 참 싫어요 이런거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 하하하 자 우리는 근데 조금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눈이 내리는 날 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툴을 같이 앉은 다음에 하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쵸 좀 흐리나고 색깔이 너무 흰색 흰색이어서 안 보이는데 이거를 만약에 검은색을 바꾸면은 보이긴 하는데 좀 안 맞죠 뭔가 조금 느낌이 좀 하얗으면 좋겠는데 흰색을 바꾸고 다시 조금 두꺼운 글씨로 하시고 그래도 안 보이죠 이 경우에 여기서 이 레이어 타임레이어에서 오른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Drop Shadow 하시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조금 안 보이니깐 조금 더 키울게요 일단 멀리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살짝 더 키울게요 이쯤 확실해 보이죠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이렇게만 할 거면은 영상 툴이 아니죠 한번 이거 움직여 볼까요 누리 내리는 날 일단 초로 한 2초 가 가지고 가신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시계 모양이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뭐 생길 거예요 이 말은 2초에 얘가 이 위치에 있다 그거 하고 다시 0초로 가셔 가지고 이것을 쫙 올리겠습니다 이거 x랑 y축이에요 아시죠 x y 지금 y축이니까 위로 올라가죠 자 기억해 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죠 보시려면은 이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거든요 일단 움직이죠 근데 이게 좀 심심하죠 아직도 참고로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이런 박스 3 나오는데 킵패드에 있는 0번 누르면 이렇게 안 나오고 다 보입니다 정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최종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탁 나오니까 좀 그러니까 어 일단 나오기 전에 이게 좀 흐릿했다가 나오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이펙트에서 블러에서 가오시한 블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수치를 쫙 올리면은 흐려지죠 대충 한 20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펙트 보시면은 아까 방금 하는 가오시한 블러가 여기 있을 거예요 20에서 이제 눌러서 키를 주고 2초 가가지고 2초에서 0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0번 눌러가지고 흐려지면서 나오면서 선명해지죠 근데 흐려지는 것만으로 조금 아쉽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안 부었다가 보이게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2초 가셔가지고 누르시고 오펙시티 있는 시계 버튼 누르시고 다시 0초 가가지고 0% 그러면은 서서히 나오면서 나오죠 0번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게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이런식으로 시간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고 이런식으로 그리고 효과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정말 간단한 간단한 예제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